부활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부활의식이 없는 한 부활을 만날 수가 없어요 되었을 때만 들리고 보여요 자 그럼 나든다는 건 뭘까? 머리 가슴배를 통합하는 것 내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되었을 때 눈이 들어있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통합해서 갈까?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자 인류의 가장 큰 명절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 부활절을 만들어낸 크리스마스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 거고 부활절 죽음이 없다는 거고 영원하다는 거고 자 우리에게 두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곰곰이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윽해지고 깊어지고 산다는 건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누구의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나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